이제 나오시겠다고 일주일 전부터 연락을 하셔서 같이 저녁도 먹었습니다. 여은이 열정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아직 준비가 다 되기 전이니까요. 준비되기 전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춘천에서 통기타어울림이라는 아마추어 동아리입니다. 저희 통기타어울림의 슬로거는요. 통기타 여섯 줄의 선율에 사랑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기타 동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타 줄에 맞는 행복을 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부른 노래는요. 시내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또 저와 비슷한 영백님들은 대부분 시내가에서 미역도 갖고 족대나 뭐 이런 것으로 고기도 잡고 이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시내가에서라는 노래도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아주 연애하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꿈의 대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 1, 4, 5, 6, 5, 6, 7, 4, 5, 6, 7, 9, 7, 9, 7, 7, 9, 8 우리는 새해 까마 별것이니 보는게 불쌍다 날처럼 서울엔 고고 싶은 곳 저길 내 땅에 서서 박수와 복귀리는 하나 없다고 순서리가 겨울 잡았죠 지금은 너로 늘 같고 우리 시절을 지낼까 이제는 난 우연에 새팔해지는 꿈없던 하나둘에 무엇이 널 와라 지금까지 해가 와라 다시는 다시는 이제 다시는 다시는 못 가게 하나 그 땅을 익혀내 제 맘이 너무 예뻐서 아줌마 빨래하며 바라보다 불렀다 끝내 웃었죠 신발은 고기를 담고 나는 우연에 너로는 저 복숭을 다 달래 이제는 모두 다시 흐려져서 물속에 남겨버렸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